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비파 뮤직비디오에요. 지금은 베가스의 샤니스 누드샵에서 뜨끈한 국수를 먹으려고 식당을 왔습니다. 베가스 국수집에서 중국식 국수집에 와서 프라임 라이스누드를 하고 완탐숲을 시켰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프라임 라이스 새우 큰놈 하나 주문한 볶음밥에 따로 주문한 완탄물수집이 나왔습니다. 프라임 라이스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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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탕숲에 새우가 탱글탱글하니 진짜 살아있습니다. 싹 비었습니다. 마지막에 느끼해서 쓰라차 소스를 넣어서 싹싹싹싹 잘 먹었습니다. 완탕루돌샷 잘 먹네 완탕루돌샷 쌀가루돌샷 쌀가루돌샷